시몬의 신앙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서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 당시에 부패된 종교 환경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더 영향받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된 믿음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고 또 힘쓸 일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대접해 놓으면 하나님 그에 대한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영어롭게 하나 그분을 종교해가 그분을 대접하나 주님은 그걸 불과한으로 살피실 겁니다. 시모온은 주님의 초림의 때를 잘 알았습니다. 이 시모온의 신앙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모온의 신앙은 의롭고 경건한 신앙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신앙입니다. 그 시대를 초월한 신앙입니다. 구조를 영접할 준비된 신앙 성령이 지시받는 신앙 이런 신앙이 고른 시모온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러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신앙 의롭고 경건한 신앙 성령이 충만한 신앙 성령이 충만한 신앙 그 시대를 초월한 신앙 그 시대를 초월한 신앙 구조를 영접할 준비된 신앙 구조를 영접할 신앙 성령의 지시받는 신앙 성령의 지시받는 신앙 이 시모온에 소속된 교파가 어디인가 오늘날은 교파를 많이 따지고 교파를 다 믿습니다. 교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삼십시오. 안나라는 인물이 나오고 마리아, 요셉, 이 시모온 소속된 교파가 어디일까 아마 각자들의 믿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의롭고 경건한 신앙 로마 1장 10절에 보면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니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믿음으로만 사는 신앙 의롭고 경건하여 이 경건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위주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만을 위하여 성령이 충만한 신앙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은 믿는 일을 한다는 도우십니다. 성령 인도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양심 인도가 먼저입니다. 자음은 사장님들 보면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에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죽이고 매달아가고 성령도 충만을 못 받습니다. 신앙 양심을 의리고 신앙 양심을 건설이고 성령인도 절대 못 받습니다. 자기 양심을 순종한 이후에 성령도 시작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보를 다해라 그걸 다해만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걸 다 안 드리면 껍데기를 안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심부름 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성령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해방죄를 벗지 말아라 성령을 대적하지 말아라 성령을 어저치기지 말아라 성령을 어저치기지 말아라 성령의 것이 되었잖아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 심모원에게 성령 충만은 의롭고 겸근했기 때문에 온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거위에 깊이다라 그랬습니다. 세번째 이 심모원은 그 시대를 초월한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신경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경고 그 경고할 때에 육체 이스라엘이 폐기하지 않으라고 돌이키지 않으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폐기해 바로 안 쓰니까 하나님구만 400년 동안을 선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지를 보내지 않았고 선지를 안 보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를 보내지 않다가 예수님 초림 전에 육격을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 교회가 구약의 성도지 마셨지만 전부 잠자는 신앙이었습니다. 잠자는 신앙 예수님 초림 전에 온 사람들은 반 구약의 성도지 마셨지만 사명의 잠을 잡고 십 년이 다 잤습니다. 그러나 이 시모어는 껴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시모어는 자지 않고 껴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갖춰진 신앙입니다.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갖춰진 신앙 정말 그 시대가 속화된 시대였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고 어두워진 시대였고 신명 잡는 시대였는데 이 시모어의 신앙은 그 시대를 따라서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신앙 오늘 이 시대는 타락한 그런 시대를 따라 믿는 성도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개요의 시대 이 한란의 시대를 할 수 있는데 정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그냥 내가 깨어져야겠다 깨어져야 되겠다 정신차게 되겠다 해서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깰 수 있는 것은 말썽과 성령의 가방을 들어서 영감을 하는데 영감과 주님의 대속의 피 이 세 가지를 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찬송을 보면은 이 찬송을 보면은 주님의 대속에 대한 피 보혈의 국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님의 피 흘리신이 보혈의 피 십자의 대속의 사랑이라고 하죠. 게시로의 일곱 배중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성경대로 잘한 것이 주님 칭찬이 아홉 가전에 됩니다. 아홉 가전에 되는데 주님이 한 가지 그걸 회개 안 하면 촛돈겨 버리겠다 결국은 주님이 1500년대 그 에베소 교회였다 일곱 교회는 이제 첨부 되는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목회했고 디모데마 목회했고 요한이 목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잘한 그런 것이 많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없다고 회개하고 돌이켜 안 하니까 하나님 그만 진노해서 이제 촛돈겨 버리겠다 결국은 주님의 사랑의 노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사랑하고 아무 잘될 소위가 없습니다. 껴있는 신앙 껴있는 신앙 마트 십상당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소가 와서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농사 만책 났다 그랬죠. 우리가 깰 수 있는 우리의 심정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령이 깰 수 있는 것은 말썸입니다. 말썸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을 해놨는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다 그렇게 옥토밭이 안됩니다. 길바닥에 실을 뿌려되지 않고 돌밭에 뿌려봤자 말라죽고 가시밭에 뿌려봤자 가시밭에 가시밭에 상당한 길바 실 뿌리고 뿌리겠습니까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실 뿌려봤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에는 100배 60배에 사람들이 결실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예수 믿는 기쁨과 보람이 소망이 넘치는 것에 떠오르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되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믿는 유대인의 세대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내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죄를 지어는 제 존재이다. 아들이 자유케 하니 참을 자유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전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화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한 것은 더 많을 수 없기 합니다. 더 많을 수 없기 합니다. 이 시몬의 신앙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갖추는 신앙인데 오늘 우리는 제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내일 온다 월요일 온다 한달간 그게 아닙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곧 물앞에 와 있다 이렇게 주님의 제림도 준비한 자가 이제 뒷본을 맞이할 것 있습니다. 인자의 노아태와 같다 세상의 믿음 보이느냐 이 시몬의 신앙은 시대가 변한다고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믿음 변하는 이런 시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시몬의 신앙은 어렵고 견근한 신앙이고 이런 시몬의 신앙을 가져야 성령의 신실을 받을 수 있고 개념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겨울이 14노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온전이나 영원토록 변형하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이 시몬의 신앙 건전한 성경적 신앙입니다. 현실주의 육체주의 신앙도 아니고 불파도 아니고 신입파도 아니고 이 허영주의도 아니고 타락한 그 시대를 초월해서 독보적인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많은 핀팍과 조롱과 멸시와 천덜맛이 맞으면서 의의와 견근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했던 그런 믿음입니다. 디모데우스 3장 시대에 보면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는 피팍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경건 유다선 에 하나님의 신 volley 주의 경건지 않은 일 경건 정 말 두 가지 신 iff 겸근하게 살고자 한다면 피팍을 받는다 이 겸근 그래서 디모데 전사장에 오면 오직 겸근의 이름을 연습해라 겸근을 연습해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지서나 겸근은 범사의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은 생산이 아니고 연습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연습하고 속달되면 잘합니다 체조선수들이 잘하는 것은 연습입니다 이 연습 세상의 모든 생활의 연습입니다 공부하는 연습 뭐 육체 운동연습에서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도 하는데 다 연습입니다 정치연습 무슨 연습 다 연습입니다 거의 육체연습인데 약간의 유지서나 겸근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겸생과 내생 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겸근연습을 만드니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님 제림의 준비도 거룩과 겸근으로 준비하는 그 두 가지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겸근함으로 주님 말 준비를 해라 주님이 그날을 완전히 사모하고 거룩한 행실과 겸근함으로 준비해라 거룩한 행실과 겸근이 불경군이 양의 차관을 심판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육체연습은 잘하지만은 겸근연습이 없습니다 사도바오는 디모데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겸근의 모형은 있으나 겸근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간장에 돌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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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의 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열나옵게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겸근의 모형은 있으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간 전에 빨리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후서 3장 3장 1절부터 5절까지 빨리 한번 노합대로 보입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적응하며 정한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싸지 않냐며 거룩하지 않냐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주지 않냐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편한 것을 좋아하며 비반하여 반려 조국하며 사고하며 세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좋아하며 겸근의 모양은 있으나 겸근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돌아섰다 아멘 겸근의 모양은 있으나 겸근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간자리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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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 19가지 내용을 열관 후에 디모델에게 겸근의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들을 피해라 그들을 피해라 그들과 겸자를 끊어라 가까이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들 물로 따라가기 때문에 겸근의 능력을 부인한다 겸근의 모양 예수 믿는 모양 예수 믿는 모습 이게 외식이나 형식이나 형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모양으로는 그 말씀을 실행하고 성취됩니다 다 무시하고 맙니다 겸근의 모양은 자기를 구원 못해도 겸근의 능력은 자기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겸근의 모양만 가진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이 말은 겸근의 능력을 함께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이 성화 구원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이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쟁돌할 때까지 이루어야 할 이 구원은 성화 구원은 상방 대학과 같습니다 자신은 위약하면서 두려워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영향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듯 살면 불신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나는 이것을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라 스스로 없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모르기 말아라 사람이 무엇인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베데레스 야곱이 형 예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죽을 하니까 내가 집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줬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다 했습니다 야곱은 전 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약속한 것을 다 지켜줬는데 내가 십분의 일을 바치면 내가 축복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 주겠다고 할 것을 야곱이 서원하고 감사했지만 싶어 드리겠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이 시몬의 신앙 정말 부럽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피조물들이 슬퍼하게 슬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로는 경건 생활의 한 자가 맞는데 위로는 우는 자에게 줍니다 팔목에 보면 예통하는 자는 보긴 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위로 위로 위로가 없으니 힘이 없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있잖아 되는데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탄식하면서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과 인도를 바라는 것이나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바라오는 것 하나님의 성비는 뭐야 예수님은 헛이보소에 알맹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몬은 이 시몬의 소망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선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는 기다린다면 소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소망은 자기를 끌어줍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 인내합니다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므로 독보적인 진리의 길을 전제하게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위로는 차원 높은 위로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를 못합니다 세상이 그런 위로 위로가지만 위로되지 못하고 이 시몬은 의와 경건의 생활을 하고 의와 경건을 약히지 않으려고 아마 마주으로 쓸 겁니다 우는 자에게 이를 줍니다 남편에게 예수님 나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몇 번 사람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맞는데 결혼하면 금방 결혼할 정도로 통곡하고 고소하고 그런데 그래도 남편에게 나사를 가지고 팔도 찢고 다리 줬는데 그 사람은 속은 기쁨이 한초만 남편이 미움이 아니라 남편이 불쌍하고 어휘를 이루고 경건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 지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심원을 위로했습니다 일반인보다 특출한 신앙생활의 어디체는 모든 장애군 그를 아프게 하고 하지만 성령은 거위에 계시면서 하누나 위로 해주었습니다 이 활량이 내부적입니다 내부적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내부적입니다 제3자가 볼 때 외부적인 활량만 보고 불행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인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를 받는 활란은 그 활란은 평안보다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활란 고통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좋은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 좋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어디로 보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친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영친은 도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친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 영친은 도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선종하는 그런 대리피카 마찰입니다 대리피카 마찰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누가 보음 구장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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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и 문 주님 , 주님이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 따라가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기 주님을 쫓게 돕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유여서 십이 있는데 난 진짜 머릴 곳도 없다. 머릴 곳이 없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 아니면 어떻게 된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니라는 건 뭐냐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원수 십자가의 원수 오늘날 십자가의 원수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빌리포 교회에 십자의 원수가 내가 눈물 흘면서 말하노니 내가 여러 번 말하였다. 이제도 눈물 흘면서 말하니 그리스도 십자의 원수 행한 게 많다.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부끄러워 내고 땅에 생활 자라. 십자가 어려우면 다 피해야겠다. 어려우면 사절 피하고 어떻게 한지 십자가가 안 좋으면 다 피하겠다. 십자가가 안 좋으면 다 피하겠다. 십자가가 안 좋으면 다 피하겠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의 원수입니다. 십자의 원수기를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의 원수 온 세상 사람들은 시대와 환경에 현실에 맞춰서 한 때문에 평평되는 대로 믿음은 아무 마찰도 없고 대의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예수는 재미도 없으면 그 사람 참 예수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땅의 소망 골로스 3장에 보면 너희가 그저수한테 다시 살인심을 받아서 위행을 찾아라. 매일 생각에 따라서 가지 말아라. 말세의 신앙들이 바람에 불리는 갈대처럼 환경에 소산이 되고 현실에 종이 되고 아찰도 꼬리로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한계의 소산이 아닙니다. 믿음의 때를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선도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선도하는 겁니다. 말세의 신앙들이 하나의 위로를 못 받으니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희박이 있는 겁니다. 되는 대로 믿으면 불신할 생활은 현재는 편안합니다. 코로나가 10달부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0달부터 된 거지만 지금 참 예수님께 편안합니다. 새벽기도 안해도 누워가고 항상 누워 새벽기도 안해도 양심이 괜찮은다고 새벽기도 안하면 말 한마디로 잘못해도 얼마나 심정이 심정이 아프고 고통스러우고 괜찮은데 새벽기도 안해도 그냥 편합니다. 욕심이 편하고 그러나 그 심령은 죽습니다. 새벽기도 안해도 되고 또 성경 아예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이 꼭 안가다 되어 가니까 편안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차갑차갑 시간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환란 받기 전에 들림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로 대수삼국교회가 지금 세대의 정말로 이렇게 환란 받기 전에 들이받는데 환란을 다 겪고 주님 마리아입니다. 이 불신앙의 생활은 현재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책마기를 가지만 신앙은 먼저 죽고 먼저 울고 그게 울는 것 먼저는 당기가 아니고 회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환란은 그리스도를 밖에 압니다. 이 그리스도의 환란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를 버리는 것이고 고린도서 사닥 10지대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원한 영광에 종교한 것을 우리의 향이라 말씀했습니다. 빌리프 1자 끝에 영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 없이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 사람이고 초보도 있는 사람입니다. 요교를 겪은 어떤 분 선배 목사님을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종호가님을 한 분이 성교할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여교 사람한테 널 찾아다니면서 다만 찾다라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을 위해서 이 생명밭에 그러나 그분이 성교할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의뢰주민이 보석은 갈아서 만들고 나무는 깎아서 만들고 쇠는 노이고 구워서 두드려 만듭니다. 성도는 거기서의 환란에서 생활됩니다. 이 시몬에서 지나는 소망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의의와 경건 생활하려고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전심전력을 기울이지만 실행손적을 못해서 눈물로 부딪힐 때에 성령의 도심으로 문안에 할 수가 있고 이 성령의 위로는 세액을 얻어서 다시 큰 성령을 할 수 있는 전진한 그런 신앙입니다. 마지막 사전은 이제 이 성령의 지시받는 신앙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몬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면 반복할수록 죄가 됩니다. 성령의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그는 신본주의 였습니다. 신본주의 구약시대의 성령 역사와 신약성적 성령사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역사는 외부에서 가끔 역사를 했고 신약시대는 이 물속에 와있는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의 물속에 와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다 이 말입니다. 시몬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데 뭐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시리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욕심도 이스라엘 위로는 예수님의 초립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 제림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한 그 사람들은 정말 소망을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신약이 영국적 이스라엘 주님 제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 시몬이 다든들과 자리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시몬에게 성령이 수시로 위로하면서 이 시몬을 내렸습니다. 이제 탄생하신 그 구조를 그에게 소개하고 골자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몬이 바라는 이스라엘 상대의 위로도 영원한 그런 찬송 사랑이 되었다 이실라엘 다 전하지 못하지만 이런데 본문을 돌아가서 잘 이렇게 읽고 깨달이 올 것입니다. 이 시몬이 평소에 생활에서 성령님도 받는 순종의 숙달되었는 때문에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화를 잘 분별하고 잘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구약성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구약교회 가 망하는 그걸 보면 마테이 사장님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하나 돌려 참는 않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성이 포위가 되고 5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역사 대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 구약교회 그렇게 비참하게 돌하나 돌려 100만 명 죽었다 숫자가 5개월 만에 그 죽은 숫자도 강좌 약자를 받다가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 배치고 얼마나 비참한 확률이 모르죠. 그래 많으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 했지만 다 스스로 믿는 자들이고 정말 사망의 잠을 잤습니다. 시몬은 지어서 허위와 경건의 생활로 성령인도를 받으므로 탄생의 구조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눌부의 전례들을 해보자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지라 시몬은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아기 안보 데려 왔다 28절 시몬은 이가 누구의 소개를 받지 안 해도 성령의 가마로 그가 고전 지도 알고 두 손으로 연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림하실 주님도 의의와 경건으로 그룹으로 준비되어 성도들은 이 성령의 감돌아 주 제림의 주님을 자정되어 하게 될 것이고 도전까지 오는 호신으로 제림의 주님을 아마 열차 중에 믿음 다전가 준비하기 다르지만 주님을 영접할 실력이 안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 못했습니다. 기름 준비 안되기 때문에 그 기름 존경을 우리에게만 즐겨 영감 준비입니다. 초림의 때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때를 연구하면 제일 힘들어 할 수 있고 노화의 때에 갔다 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다행적 하는가 아마 아닐 겁니다. 그 문제를 진행놓고 보면 소위가 없습니다. 대학 시험이나 어찌로 공문 시험 시험 기간 다 끝나버리고 침묵 끝나버려나 봤자 소위가 없습니다. 29절을 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개방이 도와주시는 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천재 주대를 찬성합니다. 주제여 이 주제 어떤 내용의 중심 이자 마트 제안을 말하는데 뉴스 들어오면 공모 종이 주제로 코로나 대구를 주제했다 그런 말 나옵니다. 마트 신일자 25절에 보면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요 지혜롭고 설렘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다 감사하노이다 올소이다 주제 세계를 통치하시며 자신의 뜻을 개시하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의 주권을 찬성했습니다. 땅의 모든 개인 가정 사회 모든 존재와 단체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 주권에서 좌우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의 말은 저 소리 들었는데 나만은 공산해야 될 미용이 크다 그런 동료 합격 입니다. KTX나 SRT 고속 열차가 시속 외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겠는데 그렇게 빨리 달려도 철로 일을 달리고 세상 운동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을 만들어놓은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 남선 지하철은 기사도 없는데 송열 잘 갑니다. 기사도 없는 그런 요청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제 그를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 하나님 잘 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게 하면서 자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돌릴 겁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이 시대를 문배하고 오늘의 시대 이 어두워진 시대 미쳤는 시대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 도다 내 그 주의의 본을 바라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 영원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찬성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시모는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 드려진 것을 찬성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말씀도 이루어진 것을 찬성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신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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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을 평안히 놓아주심을 찬성합니다. 이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인데 구주 예수님은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 도다 구속주 탄생함을 찬성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멸망의 종에서 살처로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문을 보아사올이 구주 발전 찬성한 것인데 내 눈이 주의 문을 보아사올이 옆에 있는 생수도 발견치 못하면 목말라 죽고 가까이 계신 주님도 발견치 못하면 믿지 못해 멸망입니다. 구주를 발견한 신앙과 발견을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생사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31절에 예비된 고를 찬성합니다. 31절에 이방의 입절을 찬성합니다. 31절 오늘 우리 우리 시몬의 신앙 의롭고 견근한 신앙 성령이 충만한 신앙 그 시대를 초월한 신앙 구절 능력한 정비된 신앙 성령이 시시만 이런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몬의 신앙 처럼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정말 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아멘 신앙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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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